아직도 생각나요 그 아침 햇살 속에 수줍게 울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시절 그땐 그렇게 할 데가 없었는지 언제나 조조하리는 우리 차지였었죠 조조 500원이 어디냐고 난 고집을 피웠지만 사실은 좀 더 일찍 그대로 삼청동에 왔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삼청동 수제비를 먹으러 왔어요 명동에 가면 명동 칼국수를 먹고 삼청동에 오면 삼청동 수제비를 먹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행하는 곳 중에 서울 여행을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서울 중에서도 종로구의 그 감성을 좋아해요 서울 살고 싶잖아 맛있지?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맛은 아닌데 이게 그렇게 생각나더라 또 이렇게 해주는 집도 없죠 딱히 여기 그렇게 맛있는 거 모르겠는데 이러지 않았어? 나는 수제비를 돈 주고 사면 이해를 못했었거든 스웨이 버거꾼으로 햄버거 한 번 더 먹지 그렇게 안생겨가지고 참 양식 좋아해 햄버거 비자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코바코 먹었잖아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삼청동 수제비는 이 반죽이 맛있어요 반죽이 이렇게 있잖아 수제비가 혀를 한 세 바퀴 돌아 그냥 수제비를 먹으면 꿀떡이 아니야 세 바퀴를 혀를 감은 다음에 입으로 넘어가 약간 그 느낌 맛있는 피자도우 저는 피자도우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건강 안 해주실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수제비를 좋아해가지고 송파 쪽에서도 그렇고 제가 가는 동네마다 수제비 맛집들이 많이 찾아서 가서 먹어 봤거든요 근데 혀에 세 바퀴 도는 건 예쁜이야 무슨 말인지 수제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것이다 피자도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나? 여보 어디 갈 건데요? 카페 가자 어디 카페요? 모르지 걷다가 들어가자 추러스 안 땡기죠? 안 땡기지 예전에 한때 삼청동에 살고 싶어서 집을 진짜 많이 알아봤었는데 살만한 데가 없더라고 엄청 비싸잖아요 주택이 막 이런 좀 작은 빌라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왜 평창동 사모님들이 사는 집들 알지? 그런 것처럼 진짜 비싸거나 그냥 놀러나와야지 뭐 너무 좋다 나 삼청동 좋아하잖아 나 삼청동 좋아하잖아 흠 저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오늘의 추천드릴 커피 따뜻한 걸로 나 늙었나 봐 옛날에는 보이지도 않던 자꾸 천천히 눈에 들어와 어? 이 잔은 어디 잔이지? 이 잔의 감성? 입에 든기 전에 생각한다니까? 어쩜 좋아 여기 커피 맛있을 것 같아 이스페이 아프다 고마워 아프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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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난리났어 아니 커피를 커피를 그렇게 마셔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산리 아 근데 커피를 있잖아 아이스로 먹는 게 아니야 내 커피를 먹어봐 하필이도 이제 따뜻한 커피의 세계로 내가 초대해볼게 음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근데 뭐 스콘이라도 안 먹니? 하하하하 오렌지 케이크 초코 케이크 애플 시나몬 케이크 크림치즈 케이크 티라미슈 뭐 드시겠어요? 애플 시나몬 너 되게 이기적이다 왜? 애플도 싫고 시나몬도 싫어하는데 애플 시나몬이라고? 애플 시나몬이요 제가 애플 시나몬 케이크의 세계로 초대를 할게요 당신을 하하하하 나 이거 애플 시나몬 먹었는데 별로면 초코 케이크 주문한다 어 좋아 좋아 나 요즘 복주한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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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맛있다 근데 왜 내꺼 가지고 왔어 커피 맛있어 따뜻한게 맛있지 맛있네 이 집 커피 잘하네 맛있다잉 새로운 남자에게 느껴지는 그 설렘이 없잖아 우리는 장소라도 바꿔야돼 반지를 좀 끼고 나올걸 저 결혼반지 잊어버렸잖아요 분노를 익힐 때 그걸 그 얘기를 하겠네 분노부터 얘기해볼까 아 좋네 왜 그러냐면 오늘 제작지원 오늘 마이오마이에서 제작지원 해주셨습니다 나 약간 방문 판매원 같지 않냐 여기서 주문해서 갑자기 이런걸 꺼내니까 잠깐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마이오마이라는 국내 향수 브랜드에서 제작지원 해주셨어요 처음에 저는 이 향수 이름을 처음 접했을때는 노센트 지지했던데 아이엠 후아이엠을 역배열한 이름으로 만든거에요 그래서 아이엠 후아이엠이 역배열돼서 마이오마이가 된거지 이 향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섯가지 상처를 향으로 만든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메세지를 가지고 만든 향수에요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 인간의 다섯가지 상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여러 상처들 이걸 인정했을 때 비로소 나다운 내가 된다 일단 슬픔이 있고요 분노 제가 좋아하는게이다 좋아하는게 아니라 자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주 나 인정하자 두려움 수치 나 이것도 좀 많아 수치스러운 일이 많고 그 다음 거짓자 디시트 이렇게 다섯가지의 얘기들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섯가지 상처들에 대해서 오늘 서울에서 여행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재밌게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섯가지 상처 중에 가장 지배적인 상처가 뭐야? 박핀 요즘 지배적인 거는 저는 두려움 두려움? fear입니다 fear 나는 너는 언제나 앵거 아니야? 아 난 앵거네 그럼 오늘 앵거부터 가시죠 앵거부터 갑시다 일단 애플파이를 먹어보자 아 이걸 먹으면 분노가 찜일 수도 있겠는데 맛있을까? 난 애플파이가 실타이 아 맛있겠다 이거 아 맛있겠다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줘야되나? 응 맛있어 맛있지? 응 난 학피디가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잖아 결혼한지 8년이나 됐는데 화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분노에 대해? 난 분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가장 최근에 제가 한 며칠 전에 고등학교 때 되게 친했던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걔가 이번에 나를 만나서 한 얘기가 나는 네가 성깔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잖아 이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랑 나랑 도서관에 갔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대학생이 내 친구 어깨를 툭 치고는 자기가 쳐놓고는 내 친구한테 욕을 하고 지나갔대 그래서 내 친구가 죄송합니다 이런 거야 자기가 친구 것도 아닌데 남자 여자야 친구가 그치 제 친구 남자친구입니다 남사친이에요 바깥방을 쳐놓고 자기가 쳐놓고 자기가 욕을 하고 내 친구가 죄송합니다 하고 그 사람이 지나간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친구한테 화를 내면서 너 왜 사과해? 이러면서 그 대학생한테 달려가가지고 어깨를 딱 잡은 다음에 뒤를 딱 돌게 한 다음에 제 친구한테 사과하세요 이랬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응 그 대학생 오빠가 엄청 당황했나봐 웬 고등 여자애가 당돌하게 막 자기를 어깨를 딱 잡으면서 사과하라고 이러니까 그때도 눈 그렇게 막 부랄뜨고 그치? 그라리면서 이러면서 친구한테 사과하세요 막 이랬겠지 진짜 무서웠겠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나 툭 치고 가면은 뭔지 알지? 눈 밑으로 깔잖아 젊은 날의 패기 만약에 하필이는 내 친구의 상황이었어 그럼 어떻게 할까? 죄송합니다 이럴 거야? 그냥 못 들은 척 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너 아직 바쁘신가 보다 아니면 이제 친구가 그랬어 친구가 그걸 당했어 어깨방을 당한 다음에 친구가 죄송합니다 했어 그럼 옆에서 어떻게 할 거야? 야 잘 좀 하고 다녀라 야 잘 좀 하고 다녀라 이렇게 너가 피했어야지 왜 그걸 어? 드나가 하시는 분 불편하게 왜 피해를 주고 그러냐 나는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강약 양약 강약 양약입니다 저는 근데 학피디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궁금하다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저 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인지 분노의 향은 어떤 향입니까? 좋네 너가 되게 좋아하는 향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향이야 학피디가 옛날에 연애할 때 뿌리고 다녔던 향이랑 비슷하다 내가 가장 화가 났었을 때는 너는 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너한테 화낸 적은 있잖아 화라기보다 혼자 약간 빡쳐있는 아니 혼자 울었지 언제 울었지? 태어나서 나도 내가 진지하게 막 야 하면서 화를 내본 적이 없거든 누가 화를 야 하면서 아니 소리 지르면서 야 막 이러면서 그게 있지 않아 근데 너는 분노 게이지가 안 차오르지? 아니지 차오르지 차올라? 그게 있는 것 같아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내가 앵거라는 감정이 많이 눌려있는 느낌 엄마가 귀가 되게 쓰잖아 우리 엄마가 그렇지 그렇지 기가 엄청 세가지고 내가 뭔가 이랬을 때 막 화를 내려고 하거나 했을 때 아니 그냥 엄마가 그냥 압살해버린 거야 어디 이모 어디 덤벼가 지져듯이 약간 어디 엄마가 체벌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그냥 엄마가 기가 워낙 세니까 내가 그 엄마의 귀에 눌려서 항상 이렇게 화를 혼자 삭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소하면서 커왔던 거지 그래서 성인이 됐는데도 화내는 방법을 모르고 근데 나는 화내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건강한 감정 표출 방법이라 생각해 어떻게 내느냐가 문제지 뭐 어떻게 내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야 빙도도 중요한 거 그 화내는 이유 있잖아 나는 건강한 거야 건강한 거야 진짜 건강한 거야 진짜 건강한 거야 햇살처럼 눈부지게 다가와 나를 깨우던 그대에는 봄빛처럼 나의 길 스쳐 지나가 나의 첫사랑 그대는 오래전 영화 속에 소설 속에 주인공 이름처럼 나의 길 기타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생용 가수객들에게 대출 부탁드립니다 경복궁 얼마만에 오냐 그 어디서 뉴스에서 읽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거의 90% 이상의 서울 여행만 하고 간대 근데 나도 사실 서울이 제일 좋거든 광화문 삼청동 이 감성이 너무 좋아 이 감성이 왜 좋은 거지? 여기는 뭐 하는데 스카? 누가 알겠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우리 빼고 다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우리 서로 중에는 아무도 모르잖아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데잖아 이런 데서 막 도망다니고 하잖아 그 포졸들 포졸들이 막 쫓아다니고 주인공이 막 도망다니고 하잖아 아니지 무슨 약간 춘향이와 이몽류 이런 것도 알고 포... 포절 얘기가 왜 나 포졸들이래 진짜 격탈 나한테 얘기 못하겠네 진짜 포졸들이 도망다니고 포졸들이 쫓아다니고 하잖아 이런 데가 사극에서 많이 나오잖아 이런 데가 사극에서 많이 나오잖아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사극을 보는 걸 되게 안 좋아했어 나도 안 좋아했어 지금은 조금 막 판타지랑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재밌게 많이 나오는데 사극은 다 슬프잖아 혼자 알지 몰약과 이간질과 항상 이 궁궐을 중심으로 누군가가 당하고 죽고 되게 슬퍼 항상 뭔가 궁궐에서 행복한 장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사실 슬프다는 감정을 살면서 잘 많이 못 느껴 봤거든 봐봐 분노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느끼잖아 근데 슬프다는 감정에 대해서 뭘까 생각해봤는데 요즘 내가 가장 슬플 때가 언젠지 알아? 언제? 니 얼굴 볼 때 학피디 얼굴 왜요? 뭔가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막 그냥 딴 데 보다가 딱 학피디 얼굴을 보잖아? 나이 들어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슬픈 거야 그냥 우리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구나 그런 거 있지 왜 TV 같은데 보면은 서로 부부끼리 노인분장 한 다음에 얼굴 보게 하면 눈물이 나잖아 근데 노인분장을 안 했는데 왜 슬프죠? 지금도 좀 슬퍼 내가 지금 얼굴을 보는데 하하 아 그니까 사갔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그냥 노화가 되고 있는 지금 늙고 있구나 우리 응응 그런 거 나도 그랬어 슬픔이라는 감정을 생각하면은 그게 제일 큰 거 같아 죽음? 죽음도 그렇고 나이도 조용히 해봐 시끄러워 너무하네 중도였어 방금 어 방금 약간 요렇게 탁 쳤었어 어떤 나에게 행복감을 주던 것들을 상실했을 때에 되게 슬픈 감정이 있는 거 같아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 라든가 왜 보통 가족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요한 동물도 그렇고 되게 상실감을 느끼면서 슬퍼하잖아 그래서 너도 그 상실감을 미리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슬픈 감정이 올라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상실감이라는 거는 감정이라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응 근데 그게 시각화된 얼굴이 나오는 거지 얼굴이 시각화된 거야 아 열맛을 푸겠어 아 아시겠죠 아 앵거가 갑자기 막 화가 막 또 하나의 계절이 가고 찬 바람은 그때 그 바람 잘 살아가고 있냐고 다 잊은 거냐고 내게 묻는 거라면 내 대답은 정말로 아직 사랑한다고 아직 사랑한다고 아직까지 이별하고 있다고 그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란 걸 이별이란 게 넌 어때 떠난 사람아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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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핑크대지가 왜 걸려 있는지 알아? 왠데요? 이게 어떤 전시작품이 바람에 날려서 저기 안착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실적이네? 가서 전시를 보고나면 알게 될 거야 저 핑크대지의 의미를 나도 자세히 모르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음방커버를 만드는 사진작가의 작품을 모아놓은 갤러리다 음방커버가 어떻게 제작됐는지 갑시다 안녕하세요 입장은 비싸네 동영상이랑 프레시상 동영상 아예 안 돼요? 이제 좀 이해가 돼죠 핑크대지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돼 이 전시도 전시회장의 모든 게 일단 저희가 영상을 못 찍었어요 사진만 찍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가서 해결할게요 따뜻한 레몬진전 태어나랑이요 페퍼민트 하나 주세요 따뜻하게 해요 전시회장 전시회장 너무 좋았어 진짜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전시회 이런 거를 잘 안 가기도 하고 보아지도 않는데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앨범 표지 있잖아요 그 표지 작업을 한 스튜디오인 거지 근데 나는 왜 재밌었냐면 지금처럼 유튜브 검색만 해도 노래를 들을 수 있었던 시대는 아니잖아 그렇지 노래 참기 힘들었지 근데 그 수많은 앨범 중에서 사람들이 앨범 표지만 보고도 구매를 하던 시절이었던 거야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지금은 앨범 표지가 좋다고 앨범을 구매하진 않잖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썸네일과 같다고 느꼈어 유튜브에서 썸네일만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수많은 LP들 중에서 음반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어쨌든 표지가 강력했던 거지 근데 게다가 포토샵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지금은 하루만이면 이렇게 합성할 수 있었던 작업들을 한 달씩 걸려서 작업한 그 아티스트들의 스토리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나는 그 글도 되게 인상적이었어 음악의 내용이라든지 그 음악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무런 상관없이 표지를 만들 때도 있다 어떤 그림은 표지 안에 젖소만 있는 그림이 있었잖아 나는 그것도 되게 아무 텍스트도 없이 그걸 넣은 것도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고 너무 재밌었다 여러분 진짜 추천합니다 그래도 난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문구 중에 그러는 게 있었어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증명하지?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 그러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고 주민등록증에 나와있는 내가 나야? 그 숫자는 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나는 나를 외부에 나로서도 노출시키고 있는 것 네네 난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하필 있는 당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re you normal? 난 거기에 꽂혔어 물론 지금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막 주식에 전 재산 넣어가지고 여행한다 이랬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에 그랬지만 사람들이 되게 우리를 비정상으로 봤잖아 마치 그 정신과 의자에 누워있는 양처럼 그렇지 마치 우리가 양인 것처럼 사람들이 봤잖아 근데 사실 정상인 게 뭐야? 정상적이라는 게 뭐야? 그건 사람들이 정한 거 아니야? 뭐가 정상이지? 오히려 정상이라는 건 다수가 만들어낸 횡포 아니야? 맞아 그런 말도 있었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철학가가 됐어요? 아무튼 전시회가 재밌었다 재밌었다 혹시 요즘 한국에서 어디 놀러가야 돼? 되게 고민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서울에 오세요 서울에 오셔서 전시회를 가십시오 이 전시회들 이런 사진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고 나는 사진도 안 좋아하고 음악도 안 좋아하는데도 재밌었어 아 그리고 여기 공간에서 나오는 음악들도 진짜 좋아가지고 너는 살면서 너가 아닌 모습으로 패스턴적인 나의 가장 거짓된 자아는 교사로 일할 때였어 아 뭔가 진짜 내가 하나도 없는 거짓자아였어 교사의 인자함 아이들을 포용하는 아무것도 내게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살았어야 했어 난 그래서 힘들었나봐 나의 거짓자아로 가득한 직업을 살고 있었어 그래도 그걸 박차고 나와서 진짜 너의 모습이 찐하네 너는 애답지 않게 행동을 잘 만들었어 내 생각에 하니 그냥 너때로 잘 살고 있어 너도 그냥 자기를 숨고 있는 자리에서도 잘 들었는데 오히려 유튜브에서 말을 잘 못할 때가 진짜 유튜브에서 말 절 때 오히려 유튜브에서의 나의 모습이 되게 인쇄된 거 같아 실제로 친구들이 그런 얘긴 많이 하고 이야 쟤 바라네 쟤 바라네 진짜 신랑 이 해완 너의 화려한 모습보다 내 안에 숨어있는 난 길을 사랑해 지갑 속 가득한 신용카들 다 경험한 행복을 줄 거라 묻지마 나는 난 너를 너처럼 비교하려야 된다 이해가 되죠 핑크돼지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돼 이 전시장의 모든 게 이제 저희의 또 다른 맛집 이미 너무 유명하지만 그곳으로 갑니다 마시죠 여기도 진짜 오랜만에 온다 여기 삼계탕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가 중국인들한테 유명해져가지고 아 그래? 중국 사람들이 지금 엄청 포스래 경복궁 갔다가 여기 와서 삼계탕 먹는 게 포스래 완전히 외국인밖에 없어 지금 근데 제가 삼계탕을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여기 삼계탕 인정 근데 물론 거의 5년 만에 와요 저 지금 여기 오면 인삼주를 한 잔씩 주거든요 뭐 전에 먹어도 되고 먹다가 먹어도 되고 다 먹고 먹어도 되고 아니면 얘를 그냥 삼계탕에 넣는 사람들도 하지만 난 먹지 음 어때? 건강해지는 맛 술을 먹는데 건강해지는 맛 서울 살 때는 서울이 좋다는 걸 아예 몰랐잖아 난 서울이 복잡하기만 하고 그냥 지방가서 살면 좋겠다 직업만 아니면 그런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쏟아니면서 다 살아보니까 서울이 찍은 것 같아 모든 게 다 있다 그냥 놀러 갈 곳도 많고 데이트할 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맛있다 이거야 이거야 여기 국물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 불쭉해 유명하다는데 많이 가봐도 여기가 맛있더라 원래 이런 맛이었나? 기억이 안 나 이게 되게 한국적인 재료잖아 유럽 유럽응치 크리니에 되게 이거 좀 와인이야 와인 코리아 와인 자수에 갈아 넣은 맛 견과류를 갈아 넣은 맛 맛있다 인삼주도 맛있어 건강하다 술 먹으면서 진짜 건강하다고 하지마 이거 와우 미쳤다 우와 미쳤다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다 몸이 뜨끈해져 우선 추웠거든요 이 집은 인삼주다 인삼주 먹고 이거 백숙 먹으면 얘도 향이 되게 있잖아 인삼주도 향이 있잖아 그 향이 여기서 같이 막 터져 그게 잘 어울리는 거지 이건 왜 준거야? 이거 뼈통에 버려야 되는데 지금 잘못 버린 거 아니지? 아니야 입 안 된 거야 난 나중에 그런 거 해봐도 재밌을 거 같아 김치여행 명동교자 김치라든가 이 집 김치라든가 재밌을 거 같지 않아? 재밌을 거 같지 않아? 그래? 아니야? 재밌을 거 같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요즘 국내여행에 관심이 없잖아 이런 맛집 식구랑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울 여행도 더 좋을 거 같아 밥 먹고 전시해보고 술 마시고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나를 믿어 내가 주는 날 느낌 그걸 믿는 거야 근데 살면서 어떤 때에 수치스럽다는 감정을 느껴야? 나는 사실 술을 먹고 나면 수치스럽거든 술자리가 있는데 나만 취해서 그리고 다음 날 늘 떴는데 필름이 끊겨 있거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은 나는데 약간 내가 헛소리를 했어 나 그 다음날 너무 수치스럽어서 잠이 안 와 나는 그러면 진짜 다시는 내가 술을 먹으면 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먹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술자리에 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맛에 나는 술 먹는다고 생각하거든 하루에 진짜 자아가 나오는 거야 응 언제가 수치스러우십니까? 난 언제 수치스러우실까? 내가 백화점에서 반팔티를 입고 밑에는 다 벗었어 팬티도 안 입고 그냥 온 나체에 반팔티만 입고 백화점을 막 돌아다녀 꿈에서 아... 되게 양반이다 나는 아예 다 벗고 길거리를 횡보하거든 꿈에서 꿈 해몽 검색해보세요 나 나체로 돌아다닐 꿈 근데 요즘 우리 이렇게 해몽 얘기 많이 하냐 뭐 철학관이야? 나체가 되는 꿈 자체는 좋대 가정이 편안하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그 이상으로 술 먹고 다음날이 난 가장 수치스럽다고 생각해 말도 모네 말도 모네 집에 가실 거예요? 나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오늘 며칠이야 또 며칠 그거 알아 몰라 3안 4온 3월은 추워요 너 3안 4온 몰라? 알지 뭔데 3월은 추워요 3월은 따뜻해 3월은 따뜻해 가자 부끄럽다 부끄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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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 대상 유배가 대상하고 싶은 걸 나 또한 너에게 한 번 더 가고 싶은 걸 이 세상에 수많은 연인들 이별의 재패를 사랑을 행복해 이 여우 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촛불들과 내게 노래한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 집에 왔고요 삼계탕을 너무 급하게 먹었나봐요 체한 것 같아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급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통화제를 사왔어요 되게 덜덜 떨다가 허겁지겁 먹어서 체한 것 같아 뭐 그냥 일찍 씻고 자요? 뭘 더 하고 싶어? 씻고 누우면 밤이야 씻고 누우면 밤이 아니라 극락이지 극락 극락으로 가보자고 슬픔 내가 뭐가 제일 무서운지 알아? 뭐가 제일 무서워? 네가 나보다 빨리 죽는 거 근데 아직 뭐 살 날이 많아 근데 아까 아주 높은 확질로 내가 더 오래 살 것 같아 여자의 평균 수명이 더 높잖아 나는 두려웠던 게 예전에 대학생 땐가? 저녁에 집에 누나랑 나밖에 없었어 갑자기 밖에서 사람 살려 하면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파트에서 나가봤지 근데 되게 가까운 곳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보니까 우리 집이 12층이거든? 우리 집 밑에 밑에 집에서 들리는 소리였던 거지 이 근처에는 나밖에 안 나온 것 같은 거야 내려는 가봐야 될 것 같은 거지 무섭잖아 도둑인지 뭔지 모르니까 계속 여자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고 그래서 신발장에 머얼과 있는 걸 찾아봤더니 자동호산이 있었고 버튼을 뚝 누르면 탁탁 나가는 거 그거랑 망치가 있었어 자동호산이랑 망치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지 근데 그 12층에서 10층을 내려가는 그 순간이 진짜 나도 모르게 다리가 덜덜덜 떨리더라고 층에 딱 내려갔어 현관문이 열려있고 아줌마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 그러면서 계속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거야 그 뒤에는 하얀색 난딩구 알지? 난딩구라는 말 너무 오랜만이더라 하얀색 난딩구를 입은 아저씨가 그 아줌마의 목덜미를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가정폭력인 거지 아저씨가 나랑 눈이 마주쳤지 아저씨도 약간 흠짓하시더라고 그치 망치를 들고 왔는데 왜냐면 건장한 청년이 망치를 들고 자기 쪽으로 걸어오니까 누가 보면은 니가 범죄자인데 어 누가 보면 내가 범죄자야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아줌마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아저씨한테 일단 아저씨 들어가세요 하고 아줌마는 엘리베이터를 찾고 그때 아저씨를 못 오게 했어 그때 마침 관리실에 아저씨들이랑 다른 아저씨들이 다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한 세네명이 내리더라고 그래서 아줌마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나는 이제 조용히 빠졌지 아무튼 거기 내려가는 순간 너무 무서웠다 그 아저씨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 인생에 무서웠던 순간은 그때였고 지금 내가 무서워하는 거는 너랑 똑같은 이유인 것 같아 언제 어디서 상실은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자고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이 마치 이제 인삼주도 먹지 않겠어 인삼주도 먹자고 사랑스런 그대 눈가에 슬픈 한 줄기 눈물이 흘러 나의 마음을 아프게 바라는데 각자에게 최고의 향을 찾아보자 내 최애 앵거부터 앵거는 어떤 향이야? 남자가 뿌렸을 때 킁킁거릴 수 있는 향 약간 섹시한 느낌? 다음 향을 맡아 세드니스입니다 음 진짜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향이 나는 슬프다는 생각을 했어 아 그래? 비 오는 날 느낌 음 약간 촉촉한 식물원 느낌? 아무튼 좀 슬픈 느낌이 확실히 있다 슬픈 느낌이 거짓자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아 근데 향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음 이불 느낌? 머랭 친 느낌 알아? 계란 흰자 머랭 쳤을 때 부풀어 오르는 폭신폭신한 느낌 아니야? 아 잘하는데? 자 쉐임입니다 쉐임은 정말 향이 약간 부끄러워서 숨었어 되게 향이 진짜 내성적인 향이야 은은해 진짜 그렇다니까 너 그치? 약간의 향수는 뿌리고 싶은데 아 저 좀 내성적이에요 하는 사람이 뿌리면은 딱 거기에 알맞게 있진? 진짜 은은하다 은은 진짜 은은해 생얼 같은 느낌이야 생얼 화자 같은 느낌 약간 그런 향수다 자 다음 거 이제 두려움입니다 오오 왜왜 밤에 불 꺼놓고 공포영화를 보고 있는 느낌이야 향이 되게 묵직하게 무서워 확실히 음 그치? 놀래키는 거 없이 잔잔하게 무서운 거 알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그럼 베스트 향수 하나 뽑아보자 이게 좀 시간 지나니까 다 다르네 음 난 정했어 난 쉐임이야 음 근데 저는 원래 향수를 되게 강렬한 걸 뿌리는 걸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화장도 한듯 안한듯한 걸 좋아하고 향수도 뿌린듯 안 뿌린듯한 걸 좋아하는데 약간 쉐임 이 향수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 살의 냄새 되게 자연스러운 냄새 자연스러운 향은 쉐임이다 부끄럽긴 한 김이 어떤 겁니까? 저는 하나를 고른다면 딥시트를 뽑을 것 같고 앵거랑 피어는 약간 데이트하거나 이렇게 강남역 나갈 때 강남역 10번 출구 나갈 때 뿌리감은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랑 좀 은은하게 나를 감출 때 약간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세든지 감성 폭발할 때 어 그런 느낌 근데 되게 리뷰 잘한다 난 사실 호로 만든 걸 어떻게 이걸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는 거야 현대 같은 게 있으세요 세심한 남자라 그래요? 세심한 남자라 그래요? 아름다워 아름다워 오 그대가 아름다워 아름다워 그대 모습이 아름다워 짭한 도시를 나와 이루 모를 해변으로 우리는 함께 우리의 성 정의입니다 우리의 성을 사랑해 그 부대가 나라 우리의 성을 사랑해 우리의 성을 사랑해 이루 모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부대가 그리고 그대의 성을 사랑해 우리의 성을 사랑해 내가 왜